하필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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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시어머니가 광열세를 며느리에게 넘겨준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광이란 쌀이며 뗄감 등 온갖 생필품을 전양하고 보관한 곳이었으니 그 광열세를 며느리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곧 집안의 경제권과 살림살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열세를 며느리에게 넘겨주는 날이 옛날의 어머니에게서는 은퇴식이나 마찬가지였으며 그 후에는 그저 자식이 봉해하는 것만 받으면서 사시는 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광열세를 넘겨주는 것을 원하는식으로 말하면 아파트 명의나 저금통장 따위를 자식에게 넘겨주는 것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처럼 자식에게 광열세를 넘겨주는 것을 너무 일찍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려줄 만한 것을 일찍 다 주워버리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자식의 부모 복량이 더 등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유산 받을 것이 좀 남아있을 때는 자식 간에 서로 앞을 다투어 부모를 모시겠다고 하지만 만약 상속할 재산을 일찍 다 주고 나면 명절의 인사로 들드는 발걸음조차 덤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자식이 다 그렇겠습니까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잘 반영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효도조차 부모가 돈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고 있다면 실로 가정의 비극이요 사회의 망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자식이 진심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부모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을 때 제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부모가 더는 자식에게 도움이나 힘이 되지 못할 때 부모가 이제는 자식이 오직 짐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때야말로 진짜 효자, 효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님이 바로 그런 경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과부가 되었을 때 즉 의지하던 남편을 잃고 경제적 자립 능력이 전혀 없게 됐을 때 그런 어머니를 향한 자식의 효도가 과연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어버이주의를 맞이하여 적어도 신앙의 자녀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참된 효도의 자세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신자 자녀는 부모에 대한 효도가 곧 하느님께 대한 신앙 문제와 직결됨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는 3절과 4절을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도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느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아멘. 사도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고 했습니다. 즉 나중에 5절에서 나타나는 대로 과부가 되었어도 더욱 신실한 신앙생활하는 교인을 목회자로서 존중하고 영적으로 잘 돌보아 주의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4절에서 그런 과부를 물질적으로 돕는 문제에 가서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네나 손자들이 있거든 먼저 그들이 자식으로서 마땅한 효도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말 성경에 효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문을 보면 경건이란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라는 구절을 직역하면 먼저 자기 집에서 경건을 행하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하느님 앞에서 거루하게 처신하는 자세를 가르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단어가 부모에게 보답하는 효를 명령하는 말씀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부모에게 행하는 효성이 곧 하느님 앞에서 행하는 경건 생활의 일부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이것이 즉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곧 하느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경건 생활의 하느라고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8절에서도 이런 효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정지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모에 대한 효도는 하느님께서 제5개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내리신 명령입니다. 제1개명부터 제4개명까지 대신관계 즉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한 계명을 주신 후에 나머지 대인관계에 대한 명령 중에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제5개명입니다. 하지만 이 10개명을 크게 앞의 5개 계명과 뒤의 5개 계명으로 똑같이 반반으로 나누는 성경의 해석자들도 있습니다. 즉 부모 공경의 제5개명은 후반부의 이웃사랑에 속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하느님 경예를 명하는 처음 4개의 계명과 같은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5개명을 하느님 사랑의 계명에 포함하는 것은 뇌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샛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느님을 경여하라 나는 여호와인이라 는 말씀을 보았어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을 남의 밑에 있는 위치에 두기를 본성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런가들게 다른 사람을 받들고 존경하는 것은 오직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배우고 익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한 학생은 선생님을 만나면 반드시 인사해야 하는 것부터 배우는 것이며 군에 입대한 훈련병은 장교를 만나면 아예 반사적용처럼 깎듯이 거수경예하도록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서 제일 처음으로 알게 되는 윗사람은 바로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자녀의 관계야말로 모든 인간관계가 다 평등관계는 아니며 상하관계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첫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부터 안되는 사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조차 윗사람으로 공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 스승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될 리가 만무하며 직장의 상사를 중심으로 잘 받들어 모신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도 그 정도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조차 윗사람으로 공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명의 주권자로 진정 경유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길러주시느라고 샛머리가 되신 부모에게조차 효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저 하느님 아버지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드린다는 것이 정말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가들에게 진정으로 하느님을 경유하는 신자라면 사회생활에서 다른 거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필수적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 곧 부모 공경입니다. 이처럼 부모 공경이란 분명히 윤리 문제이긴 하지만 신앙 문제와 가장 가까운 신앙 문제와 그의 직결된 윤리임을 깨닫고 집에서 효를 행함으로써 하느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경건 생활을 보여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신자자는 신앙의 부모를 모시게 된 것을 진정 귀중히 여기면서 더욱 공경해야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느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를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아멘 과부라는 단어 자체가 제일 먼저 연상시키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평생 사랑하면서 살아왔던 남편을 잃은 외로움 이제 육신적으로 의지할 사람 없이 살아야 한다는 고독감 속에서 남의 인생을 보내야 하는 것이 당시 대부분의 과부의 처지였습니다. 그처럼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절망적인 위치에 있는 과부였지만 기도 신자로서 참 과부된 자는 그런 외로운 자가 된 상황 속에서도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하느님께 소망을 두어 주의하러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남편에게 그랬던 소망의 몫까지 합쳐서 이제는 정말 전적으로 하느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느님만 의지하며 사는 남편 사별 후에 더욱 하느님 앞에 신실한 신앙생활을 보여준 참 과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자식 입장에서 보면 과부된 어머니가 인생에 대해 한탄만 하고 자식 앞에서 불평과 한숨과 짜증만이 된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런 외로움 중에도 과부 어머니가 하느님만 의지하면서 의연하게 여생을 사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식으로서는 정말 자랑스럽고도 감사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향락만 찾으며 살려고 하는 과부도 있었습니다. 마치 무엇을 못해보고 죽으면 자기 인생에 엄청난 손해나 보는 듯이 여기면서 이것저것 욕심을 부리고 남편이 죽은 것을 무슨 새로운 기회와 자유가 주어진 것처럼 여기면서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즐길 일에만 몰두하는 과부도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런 과부는 자식 앞에서도 제일 못난 어머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바울은 디모델을 향하여 교회 안에 바로 그런 단정하지 못한 과부가 생기지 않도록 이것을 명하여 그들, 즉 과부들로 책망받을 일이 없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즉 하느님만 의지하고 사는 경든한 여생을 보여줄 줄 모르는 그래서 자식 앞에서 못난 어머니가 되는 과부들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잘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부신 자녀에게도 가장 기본적인 윤리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기에게 피와 살을 준 가장 가까운 효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자 자녀는 그처럼 부신 자들이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보다 갑절 이상으로 효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보다 더 훌륭한 부모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신앙의 부모는 자녀에게 영생구원이라는 인생 최고의 보배를 유산으로 남겨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부모를 둔 덕분에 어릴 때부터 유아세례를 받고 교회 중심으로 양육받게 된 것은 정말 보통 큰 특권적인 복이 아닙니다. 예선 술에 대치한 아버지에게 구타를 당하면서 자란 부신 가정의 아이들이 매일 밤 겪는 고통을 조금만 상상해보아도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춘바람 난 어머니로부터 외면당하면서 저녁 밥상조차 자기가 직접 차려서 동생들을 먹여야 하는 소위 소년소녀 가정들이 그 성정기에 겪는 아픔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순전히 믿는 부모를 둔 이들 하나 때문에 부신 사위의 흔한 그런 유아나 청소년보다 얼마나 행복하게 자라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그런 신앙의 부모는 노는에 가서도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까다롭게 요구하지 않고 그저 천당 소망을 간증하는 가운데 실로 백발의 멸류관을 자랑하며 여유있게 노후를 보낼 줄 압니다. 자식 편에서 볼 때 그런 부모가 얼마나 고마운 부모입니까? 꼭 배우자와 일찍 사별하지 않더라도 노인은 어차피 외로움을 점점 더 많이 느끼고 더 자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년의 외로움 중에 살면서도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늘 기쁨과 감사만 충만한 가운데 사시는 참 멋진 부모님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자식은 그런 훌륭한 신앙의 부모를 모시게 됐을 때 정말 마땅히 배나 존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훌륭한 부모를 모시게 된 자리라면 그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하느님만 소망하며 사신다니 하느님한테만 다 맡겨두자 하면서 자기는 불여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드셔도 당신의 여성에 대하여 세상 향락을 찾지 않고 오직 하느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며 또한 당신이 자네를 위해 죄하로 항상 강구와 기도해 주시는 이 고마운 신앙의 부모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부신 자네들이 하는 것보다 갑절로 효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 바리새 잔대가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로 신자 자네는 부모 봉양이 자식에게 주어진 필수적인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8절을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부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과부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자여 최하층 계급에 속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가 일할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은 아주 제한되어 있었으며 물론 연금이나 생명보험 혹은 사회보장제도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생활비를 벌어둔 남편이 아무 재산도 남겨둔 것 없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경제적으로 살 길이 전혀 없었던 것이 당시 과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그처럼 의지할 데 없는 과부들 위한 구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르살렘 교회에서 첫 일곱 집사를 선출하게 된 동기 중 하나도 바로 그런 매일의 구제 사업 규모가 아주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교인 중에서 자신의 과부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 패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네들이 멀쩡히 있으면서도 과부가 된 자기 어머니의 생계를 교회에 완전히 떠맡기고 자기네는 전혀 돌보지 아니하는 실로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불효자들이 명색의 교인이라는 사람 중에서도 생겨났던 것입니다. 사도의 본문을 통해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의 생계는 그와 혈통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족과 가족에게 제일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과부 어머니의 경우에는 자녀가 가장 가까운 효력임은 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핵가족 시대니 뭐니 해도 자기 부모에 대한 자식의 복량 의무는 결코 변할 수 없는 기본적 인륜이며 하나님의 법도인 것입니다. 본문 사절에 먼저 자기 집에서 혀를 향하여 라는 말에도 교회의 눈을 끼치지 말고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나중에 16절에서도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 않게 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절을 다시 보면 그런 효도의 의무는 자녀뿐 아니라 손자계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적집계 자녀가 없고 손자만 있는 경우에는 자식이 어머니를 복량하듯이 자기 할머니를 복량할 의무가 그 손자들에게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절은 또다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모를 물질적으로 복량하는 것은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 애당초 부모에게 한없는 사랑의 빚이 있는 자식으로서는 당연히 행여해야 할 보답의 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훈이라 하면서도 자기의 친족과 가족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 즉 배교자라고 했습니다. 아니 한술 더 떠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추상같이 정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 봉양격자 하지 않는 사람은 신자의 자격이 있고 없고 정도가 아니라 속된 표현을 빌리자면 아예 인간 망종이나 다름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키우실 때 사회보장 제도에 의지해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부모가 은퇴한 후에 용돈도 채 안 될 쥐꼬리만한 연금만 가지고 와서 생활하시라고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렴치하고 불유한 자식들은 사다발의 표현 그대로 지옥 갈 부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를 해도 조금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저와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낼 때 교회의 구적용을 받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부모가 교회에 등록된 신자이니 교회에서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자신의 신자식으로서의 마땅한 의무를 게을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이란 사람이 자기 부모를 봉려하는 의무를 두고서 그런 일은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하며 교회의 짐을 지으려 하는 사람은 부모 말씀 그대로 실상은 이미 믿음을 배발한 자 즉 자기 자신부터 교인 명부의 이름이 있을 자격조차 없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 봉량은 자식으로서의 가장 기본적 의무입니다. 그것은 자녀 교육보다 더 중요한 친족 간의 제1의 의무입니다. 아니 이것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부모 봉량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무슨 사회에서 성공한 훌륭한 인물이 된다는 혹은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구호활동을 한다는 하는 것은 가장 파렴치한 위선일 뿐입니다. 부모를 봉량하는 것은 사회나 교회에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 바로 그 부모에게 양육을 받고 자란 자녀에게 주어진 의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당사자 자녀가 반드시 이행해야만 할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의무임을 절대 잊지 말고 꼭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은 배꼽이 없었다라는 엉뚱한 웃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꼽은 어머니 태워서 출생할 때 생기는 것인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기 때문에 배꼽이 필요 없었을 것이라는 논리에서 그런 불경한 농담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지으실 때 배꼽 하나라도 결핍된 불안절한 사람을 만드셨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므로 아담도 물론 배꼽이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아담처럼 직접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담 이외의 각 사람은 다 자기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머니 몸에서 어디 배꼽만 받아서 나옵니까? 사지, 백채, 오장육보가 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우리 모두를 각각 자신의 부모를 통해 그 육신이 조성되고 그 생명이 땅에 태어나도록 만드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모를 통해 세상에 태어나서 살게 만드시고 또한 그 부모와 제일 첫 번째 인간관계를 맺고 살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개명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약속에 있는 첫 개명으로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느님을 경경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 신앙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도 제일의 위선 행위일 뿐입니다. 불신 자네도 자기 부모만큼은 정말 하늘처럼 받들어 모시는데 하물며 신앙의 자네라면 그보다 몇 껍절 더 진실하고 정성스러워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모가 은퇴하고 육신에 병이 생기고 정신이 약해질 때 바로 그때야말로 자식으로서 진짜 효도 최고의 복량을 해드려야 마땅한 때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 앞에서의 효도가 곧 하느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인 줄을 아는 자녀 예수님을 잘 믿는 부모를 모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자녀 물질로서 부모 복량하는 것이 사람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제일 첫째 의무인 줄을 아는 자녀만 그런 참된 효도를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효를 향하는 생활 바로 자기 집안에서 하느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경건 생활 하느님 앞에서 주신 자신의 부모를 지극히 공경하고 정성껏 공경하는 효도를 통해 실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의 복까지 반드시 누리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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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